여기가 있어 안뜨거워 있어 화이자 소탕 어떻게 짜 소금이 자잖아 살짝 짜 그럼 소금 아닐까? 소금 아닐까? 들어가자 여보 여보 오빠네 쌀국수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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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야 이사야 이사 자리 바꿔 앉아 매기기 편하게 714번이요 면비 저희 지금 배고프가루 식당만 줘요 안 뜨거워 이 밴드가 먹어야지 안 먹었어? 앞으로 가봐 일로와 714번이요 가자 여기 있다 이거 드려 가자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총 4.5만원 진짜 놀라운 그냥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이거 좀 더 좀 더 너무 맛있어 빨리 빨리 기라니까 빨리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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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없어 아 돈가스도 별로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2 아 으 아 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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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먹을래? 아, 나 감자. 할아버지 병원 치즈가 좀 받아들이자. 우석아 선물로. 다 먹었어? 탕후루. 이거 리안이 먹어보시잖아. 탕후루. 아이스야 아이스. 못 먹어. 어? 500원짜리네. 뭐야 이거? 하나에 4,000원인가 봐. 되게 무서워. 500원빡. 맛있다 치즈빵. 하나 먹어볼까 그냥? 먹어볼래? 근데 크림, 아 크림치즈가 있네. 치즈하고 크림치즈. 슈크림. 치즈 있고, 크림치즈 있고. 크림치즈가 더 맛있거든. 크림치즈. 크림치즈가 더 맛있는데? 크림치즈 하나 먹은가? 이안아? 네. 크림치즈. 이수 잠깐만 엄마. 크림치즈. 두개는 신고하거든요. 아아악. 봐봐. 넓게 자리 하나랑요? 만원짜리 꽉자나. 네. 유명한 탐 지. praise. 언제 먹었어 conclude? 또 이거를? ıldı. 응. 우와 increíste. 와- 대' утし. 포미애& 야굽하다 팥밥은 안했고. Kann В 헐. Cre 15 uniforms Christian 우유 Adventure 마시아 하 할아버지 할아버지 엄청 맛있어! 맛있어? 응 너무 맛있어! 설탕 뭐지? 설탕? 설탕이야? 응 짜! 짜? 설탕은 어떻게 짜? 뭐야? 소금이 짜잖아 달달하고... 살짝 짜 살짝 짜? 그럼 소금 아닐까? 달달하고... 맛있어 왜? 답답해? 그럼 여기 위에 잡아 고백원짜리 맛이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아... 크림키 키즈 고백원짜리 잘라서 먹습니다 크림키 크림키 다 짭짤하다 크림키 크림키 엄마들 좀 떼줘봐 엄마 아 나는 크림 먹을래 이거 크림 아닌데? 뭐? 치즈야 먹어봐 이사 맛있다 맛있어? 야 치즈만 먹었어 야 치즈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치즈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